혜빈 Şu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VS inglés 트루스 온라인의 타이틀곡 히든 사이드는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모습들 중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찾아보라는 어떤 사람이든 한 가지의 모습만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저 황민현 또한 일관적인 모습이 아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비춰줄 수 있게 과감하게 저를 보여준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곡입니다 오늘도 파케스키 오늘은 옥수수 수염차인 것 같은데 위스키 마시는 촬영이 많네요 생각보다 이번 뮤직비디오를 보고는 황부들이 안 웃길 과거에는 저는 항상 그냥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고 싶어 했는데 뭔가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게 또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또 가끔은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가장 맘 편한 거는 난 나대로 행동하고 생활을 하되 이 히든사이드의 방향성처럼 그냥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곡을 준비하면서 너무 나를 꾸미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뮤직비디오를 보는 분들이 다 황도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지금의 황도는 평생 황도가 될 수 있게 맛있게 찍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춤추는 스텝 리듬 타는 황민이는 언제 보겠습니다 정말 이번 앨범과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주네요 희진컴 멋있었어요? 카메라 앵글도 이런게 많고 또 CG가 조금 들어갈 것 같고 막 제가 갑자기 순간인공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노래의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도 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카메라 워킹 이런 것도 빠르게 사라 사라 바뀌는 것 같아요. 좀 즐겼습니다. 안에서 제가 딱 보여드리나요? 딱 어? 홍민연이다.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보였어요? 춤에 잘 어울리지? 착장이가. 나중에 해봐야지 그런 역할도. 위스키 현장. 위스키 현장. 위스키 현장 하네요. 위스키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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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도들한테도 탄성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쇼케이스 때 처음 보여줄 것 같은데. 영준이 형이 또 섬세한 사람이어서 포인트 안무는 진짜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안무가 중에 최고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스키 현장. 공감하 breathing BillAYLY. dryout. 위스키 현장. 마조치 el au. 지금 어때요? 끝! 공부 끝! 이렇게 상쾌하게 끝난 공부 너무 좋습니다. 뒤에 촬영도 많이 남아있어서 좋네요. 땀 많이 안 흘려서. 끝! 앞머리가 길긴 하지만 또 잘라버리면 이번 앨범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조금 더 퇴폐적이고 안무도 이런 좀 섹시한 포인트의 안무가 많기 때문에 앞머리를 좀 긴듯이 해서 눈을 좀 가리는 느낌으로 해서 하면 더 잘 살지 않을까 해서 답답한 앞머리를 자르지 않을 길을 참고 있습니다. 끝! 끝! 갱장생활 피든사이드 뮤직비디오도 시선한 첫째 날이에요 오늘은 좀 춥네요 밖에 눈이 오고 시초실에서 취조를 받고 있지만 너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CG가 들어올 텐데 카드 마술을 하는 장면. 취조를 받는 모습을 생각을 하면 다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오히려 당당해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켰지만 여유로운 모습을 일치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 이 쌍꺼풀 잠깐 없애게 했는데 이게 눈을 한번 다시 감았으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안 감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파티 클럽에 가기 위한 오늘의 착장을 정하는 날이. 정하는 장면인데 평소에 진짜 황민현은 평소에 이렇게 포멀한 옷은 안 입거든요. 현재 요즘은 진짜 코트도 진짜 안 입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얼죽코였는데. 얼죽코 얼어 죽어도? 아닌데? 얼굴이 죽인다 스키코가? 깔려버렸습니다. 수기록. 슈트가 많죠. 의상이? 그쵸. 군무도 도착이 난 슈트 스타일. 슈트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장갑. 새로운 장갑. 연습할 때 그냥 이대용 고무장갑 있잖아요. 연습용으로 그걸 썼었어요. 쫙 달라붙는 느낌이 좋다고 하셔서 이런 라텍스 느낌에 쫙 달라붙는 공색감 있는 장갑을 제작했어요. 이 키포인트가 잘 살아야 됩니다. 2인 장갑. 3인 장갑, 3인 장갑. 이 키포인트. 이 키포인트. 2인 장갑. 1인 장갑. 방연기 할 때 계속 하셔야 될 때 2인 장갑. 5인 장갑이 2인 장갑. 2인 장갑. 5인 장갑. 얼굴이 보이려고 하면 갑자기 탁 조명이 바뀔 이런 점이 매력적인 장면인 것 같아요. 원래 줄둔 매트 참고 이렇게 보여줄 매트 이런 게 더 섹시하잖아요. 빨리 이거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고 하니까 빨리 음방 하고 싶네요. 미인 점주였습니다. 또 화이트 수트 착이다 보니까 하얀 피부와 하얀 의상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메이크업 좀 더 붉은 느낌으로 했고 머리도 좀 젖은 느낌. 어제는 좀 세팅된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보정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아마 춤출 때 앞머리가 이렇게 좀 살랑살랑하지 않을까 그거를 이제 노려서 스타일링을 해주셨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역시 혼자 뮤직비디오 찍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군요. 물론 세력적으로 좀 힘들었지만 뮤직비디오에 대한 욕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이 3분이라는 시간에 내 얼굴만 나오는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우리 황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설레하고 있습니다. 저 황민현의 첫 번째 솔로 미니앨범 타이틀곡 히든사이드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황도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히든사이드를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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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